진시황, 불로초 진시황, 불로초 많이 들어봤죠? 너무 식상하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 말미에 아주 마술처럼 마법처럼 지금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졸리시겠지만, 식사하시고 졸리시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년, 노년의 건강, 만성질환 실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50대에는 40대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이 많다고 하고 60대에 골다공증, 70대에는 이제 60대에 비해서 치매가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10명 중에 8명, 상당히 많은 수치지요. 그리고 만성질환 진료비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순환기계통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포함한 순환기계통 질환이 가장 많은 분유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암, 그 다음으로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순서인데 이 내용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주로 우리 관심이 많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지, 기름이 피 속에서 높아지는 병, 고지혈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분들이 나 기름, 나 고기 별로 먹지도 않는데 나 기름진 음식 별로 먹지도 않는데 왜 내가 고지혈증이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혈액 속에 기름, 콜레스테롤이 주로 음식에서 흡수되느냐 그게 아니라 음식에서 흡수되는 것은 많이 봐야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고지혈증은 또 뭐냐? 제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라고 한참 설명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나가시면서 그래서 내 콜레스테롤은 어째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설명했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한자 말을 콜레스테롤이라는 영어말로 바꿔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냥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통증에서 저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렇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도 없는데 우리 혈액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이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 또 우리 성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세포 속에 필요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필요한 곳에만 가면 좋은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혈액 속에 많이 남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했을 때 다시 간으로 돌려주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HDL이 많으면 혈액 속에 LDL을 조금 없애주니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LDL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혈액 속이 둥둥둥 떠 있으면 혈관에 기름대를 끼게 하니까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약을 먹느냐. 약을 먹는 기준이 우선 표가 나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일관적인 수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혈액 질환이 있는 분들 중풍 이미 있거나 이미 혈관 심장혈관에 스탠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은 저희가 좀 더 낮게 낮게 그리고 나는 고혈압, 담배도 안 피고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은 조금 높아도 지켜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13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받았다.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지요. 식사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세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로는 달걀, 알류, 알류의 노른자.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만 노른자 드시고 흰자는 좋습니다. 혹은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할 수 없는 작은 알, 생선 알 같은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는 곱창, 고기의 껍데기, 기름 좋지 않습니다. 생선 내장이나 오징어, 장어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슬쩍 얘기했던 고중성지방혈증이라는 다른 콜레스테롤 높은 질환이 있는데 중성지방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당질 섭취를 조심하세요. 알코올 제한하세요. 그리고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채소는 충분히 드시고 싱겁게 드세요. 싱겁게 먹는 것이 고지혈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주로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싱겁게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라면을 사든 과자를 사든 무엇을 사든 영양 표시라는 영양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작은 네모난 표가 있어요. 정말 작아서 솔직히 돋보기 안 끼고는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표인데 거기 보시면 열량이 어떻고 여기 소금이 얼마나 들었고 당은 어떻고 지방은 어떻고 단백질은 어떻고 이런 정보를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주고 있고 주의하실 점은 위에 있는 총 내용량 200g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총 내용량은 1000g인데 이것을 한 번 먹는 양 200g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알고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 혈압도 역시 혈관의 압력이 높은 병 고혈압입니다. 정상 혈압 수치는 120에 80이고 고혈압은 140보다 크거나 이완기 혈압이 90보다 크거나 를 고혈압으로 저희가 진단합니다. 혈압을 아무 때나 재서 이렇게 크다 고혈압 땅땅 진단하지 않습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안정기 휴식기 혈압이 기준이고 안정되었을 때 내가 혈압을 재웠는데 날짜를 달리하여 두 번 이상 수축 혈압이 140이 넘는다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는다 그러면 저희가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보시면 2018년도 통계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20세 이상 고혈압이 있을 것이다 추정이 1200만 명인데 제대로 조절이 된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혈압은 아까 제가 140, 90 이런 숫자 얘기 드렸죠. 왜 이거를 140, 90에서 치료를 하자 하냐면 연구를 해봤더니 수축 혈압 115, 이완기 혈압 75부터 수축 혈압이 20 증가할 때마다 이완기 혈압은 10 증가할 때마다 아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 아니라 심장과 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140, 90에서는 우리 치료해야 되겠다 약물 치료해야 되겠다 생활요법 치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인 140, 90보다는 작고 하지만 정상보다는 높은 120, 80보다 높은 분들도 역시 생활요법으로 내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지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혈압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재워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반드시 자주 측정해 보셔야 됩니다.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 이런 표가 있습니다. 대한고혈압 밖에서 내놓은 표인데 소금을 작게 드세요. 하루 6g 그럼 6g이 얼마냐? 6g 제일 앞에 소금과 간장에 있는 숟가락은 저희가 차 탈 때 쓰는 티스푼이라는 거고 뒤에는 밥 숟가락 테이블스푼인데 차 숟가락의 한 절반 정도가 소금 1g 그것은 차 숟가락에 한 숟가락 되는 간장 5g과 소금의 양이 그러니까 나트륨의 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충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금은 6g야 체중 감량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을 1kg 감소할 때마다 1씩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절주 그리고 운동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아도 운동만으로도 저희가 중강도 이상 150분 일주일에 150분 내지 300분 정도 하는 운동만으로도 혈압이 5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엄격하게 했을 때 아주 혈압이 감소되는 효과가 크죠.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식사라는 것은 많이 연구가 잘 되어 있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소를 포함한 주로 채소를 이용해서 식이섬유 섬유질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고지혈증에도 아까 제가 좋다 그랬죠. 혈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제품을 드시는데 다만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단백질 많이 드세요. 하지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안 됩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당이 나오는 병이고 식사를 하면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지요. 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으로 필요한 세포 속에 필요한 당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기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아지고 쌓이니까 소변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뭐냐. 인슐린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포 속에 필요한 에너지 당을 주입해 주는 튜브, 열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이 열쇠가 좀 망가진 열쇠를 만들거나 혹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혈액 속에 당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당뇨병, 연령병, 유병률을 보시면 대략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60세 이상에서는 대략 25 내지 2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역시 제일 처음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30세 이상에서 당뇨 환자인데 내가 당뇨인지 알고 있어요. 65%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35%는 내가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다. 잘 조절된다.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조금 좁혀서 65세 이상 아는 사람들은 좀 많아졌어요. 77%나 나 당뇨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절 잘 된다. 그거는 여전히 30%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얼핏 설명을 하긴 했는데 고지혈증 숫자를 낮추려고 당뇨 숫자를 낮추려고 혈압 숫자를 낮추려고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먹는 이유는 심장과 뇌 그리고 혈관 질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환은 위험을 공유합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나이이고 비만이고 흡연, 음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만성 질환이 잘 생기느냐 총에너지 소비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 양을 총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유를 제가 그냥 표시를 한 것인데 기초대사량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은 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게 유지해주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가장 많이 씁니다. 60에서 70% 그리고 우리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량 한 30% 이내 그 이외에 이렇게 나누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근육 이런 대사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30대, 40대 이때와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 근육량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 30세까지는 근육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30세가 지나면 감소하는데 왼쪽은 남성이고 오른쪽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그 피크가 조금 둔하긴 하지만 비슷하죠. 정리를 하면 30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단순 계산해보면 80세는 내가 30대 근육의 4분의 1이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룩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나잇살 말을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금방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돌아왔으니까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잇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이어트 하면 식사 칼로리 줄이고 작게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뼈 양이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신체 기능이 악화되고 노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다이어트는 예전의 다이어트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을 건강하게 빼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몇 년 전에 우리 저탄고지 지금도 유행하죠. 저탄고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지금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주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이 연구는 각 다이어트별로 체중을 빠지는 효과를 비교한 것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세 번째가 칼로리를 1600칼로리, 1600키로칼로리, 1800키로칼로리 이렇게 제한하는 가장 병원에서 많이 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보시면 0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네모나 동그라미도 있고 위에 있는 네모나 동그라미도 있는데 살을 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다이어트 했는데 살이 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살이 잘 빠지는 사람들을 쫙 봤더니 무슨 다이어트법을 막론하고 그 다이어트 방법을 열심히 따른 사람들은 살이 빠지더라. 뭘 해도 체중이 빠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이어트가 제한하는 방법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데 저탄고지 맞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칼로리, 원푸드, 특정한 식사법 그렇게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이니까 기초 내사량이 줄고 요요현상이 생기고 지방량이 느는 나의 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근육량 키워야 되잖아요. 근육량 키우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 이 연구는 70세 이상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는 비만인 70세 이상의 사람을 네 군으로 나눠서 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 한 군은 근력 운동 그리고 한 군은 다 이렇게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체력이 운동의 종류를 막론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도 체력이 증가하더라. 다 같이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어떤 운동 방법을 해도 살이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살이 빠지면 근육량이 빠져서 체력이 없어지고 막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것이 문제인데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이점은 체지방 감소 근육량을 증가하고 만성질환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근골격계 내분비 대상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운동 전에 내가 한 번도 나 별로 운동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은 특정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 후에 격렬한 운동, 심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만 클리닉을 하면 나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따져보면 300분 이상이니까 일주일에. 그런데 그분의 생활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주무시거나 앉아계세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주무시거나 앉아계시고 한 시간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우리 생활은 자고 앉아있고 가벼운 활동을 하거나 가끔씩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앉아있는다.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늘리세요. 가벼운 활동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격렬한 운동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근육량이 증가하면 이게 포인터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총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근육량이 아까 30대까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30대까지 증가하면서 총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점점 증가합니다. 30대가 지나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총 에너지 소비량이 쭉쭉쭉 줄지요. 그런데 가정해보면 우리가 활동량을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의 활동량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총 에너지 소비량은 쭉쭉쭉쭉 늘겠죠.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보정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시황의 블루처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지금 활동량을 똑같이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혹은 더 많이 유지하신다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크게 대주시고요. 너무 좋은 강력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고혈압하고 당뇨, 운동, 다이어트까지 비만까지 이렇게 섭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내용 중에 주목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먼저 첫 번째 내가 교수님께 질문 좀 던져보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운동을 어떤 거 하시죠? 저는 필라테스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테스 걷기 운동 필라테스는 좀 쉽지 않은데 걷기 운동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숨쉬기 운동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도 그냥 건강한 운동 이런 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실생활에 좀 쉽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나 다이어트 하면 살은 빠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 연속성 이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그걸 좀 여러분들에 맞는 운동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드디어 우리 전문가 분을 모시고 그냥 보내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토크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위주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장 또 궁금했던 분도 질문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요. 자 고혈압 같은 경우에 완치 판자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고혈압 그러면 평생 가야 돼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약을 안 물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이분도 그런 분 같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 검사 결과가 고혈압 의증으로 약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의심 정상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 의심 정상일 경우 약을 먹으며 식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은 먹지 않고 고혈압에 맞는 식단과 운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 이게 정말 누구나 궁금해하던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고혈압이 완치 판정이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앞서 생활습관과 관련된 혈압 감량 효과 설명드렸죠.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하고 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 없이 한동안 정상혈압인 상태로 유지한다면 완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가 고혈압 의증인데 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이건 주치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선 저한테 오셨다면 고혈압 의증이라는 병은 없죠. 제가 정상,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이렇게 세 가지 진단병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머니가 고혈압에 해당하는 진단병에 해당하는 그런 혈압 수준을 가지고 계시다.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하시고 해볼 수 있지만 했는데도 안되더라. 혹은 내가 그게 유지가 잘 안되더라. 약을 드셔야죠. 그럴 때는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약을 먹게 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데 약을 시작하는 것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약을 안 먹는다고 환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참 고혈압이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인데 사실은 고혈압은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적석 질문 저희들이 시청자분들과 현장에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혈압 사실 진단받은 추정 환자가 12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은 절반에도 몸이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혈압에 진단받거나 그렇게 좀 걱정되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표에 아까 있었는데요. 그 표에 보면 첫 번째 소금 섭취를 제한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요거는 하면 굉장히 또 많이 수치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요거 어떤 건지 댓글이나 현장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하고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이런 게 좋습니다. 저희들 생방송하면 이렇게 적석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댓글 달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맞죠? 네. 교수님께서 아까부터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운동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 합병정 발병 확률은 기관별로 어떻게 되나요? 이 분은 기관별로 물어보네요. 굉장히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오래 앓을수록 합병증 발생 환경이 높아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합병증 발생과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유병기관이 맞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을수록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단순 기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래 앓으셨던 분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당뇨 이러면 엄청 열심히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을 늘리지 약을 약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슐린 맞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서 조절에 대해서 별로 동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일찍 진단을 받았어도 내가 조절을 잘 한다면 고혈압 진단이지만 그 약을 먹어서 고혈압이 아닌 분만큼 조절을 잘 한다면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확실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당뇨 고혈압 얘기를 하겠지만 고혈압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고혈압이 상당히 참 애매모호한데 운동을 하더라도 계속 고혈압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걱정 때문에 주로 또 혈액순환이 좋다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고지혈증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될까요 하는 건데요 또 고지혈증이 높으면 또 고혈압과 관련이 있나요? 질문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 아까 좀 복잡하다고 얘기 드렸죠.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래서 고지혈증 중에 고중성지방 혈증에는 고용량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주로 얘기 드렸던 LDL,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오메가3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높으면 고혈압이 오나요?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고혈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 요인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요인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지혈증 환자들이 고혈압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장례에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혹시 고금증이 있으면 손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고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아까 우리가 의증이라고 얘기했지만 참 이게 진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에서 계속 혈압이 돼서 혈압이 높다 해서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 생각에 고혈압은 진단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진단이 너무 쉬워서 치료를 잘 안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형 혈압계 요즘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혈압은 어디든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검사로 진단하는 병이라면 이렇게까지 제가 치료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정형 혈압계 보통 손목용도 있고 팔뚝용도 있는데 팔뚝으로 재는 가정형 혈압계를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혈압 환자분에게는. 그리고 혈압은 아무 때나 재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운동하고 나서, 싸우고 나서, 아플 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를 저희가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잡지 않고 안정기, 휴식기 혈압을 진단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가장 내가 안정되었고 나의 상태가 비슷한 이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가정형 혈압으로 재는 혈압의 진단 기준은 병원과 조금 달라서 수칙 혈압을 13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을 쟀는데 요즘 135가 자꾸 넘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 약은 먹어야 되는지 지켜봐도 되는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서 이 Q&A 시간을 곧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축기 혈압이 150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고혈압일 것 같은데 고혈압 수치를 관리해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떡하냐. 고혈압 수치를 낮추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확실한 방법이 있죠. 이분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치료,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약물 치료 꼭 해주시고요. 약물 치료를 기준으로 하고 또 운동이나 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금방 흘려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Q&A 시간 여러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친절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공부자 모두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세요. 박수로 좀 서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이나 인사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규칙적인 운동 반드시 꼭 하셔서 계속 오랫동안 지금 건강하신 그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